호기롭고 강단이는 엄마라지만 혼자 있을 땐 어려움도 있을 텐데요.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을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더디긴 했지만 걸을 수 있었던 윤성씨. 그게 나이가 많이 많아서 걸었지. 96년이면 얘가 91년생이니까 5살 때 걸었잖아요. 다섯 살 때. 다섯 살 때. 그럼 지금 저 사진은 다섯 살 때가 없을 거예요? 이게 다섯 살 때 사진이에요.